어두운 국도를 달리다 도로 위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다쳤다고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기는 도로 위에서 구워야 제맛이라는 글과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왕보기차선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의 차량 앞에 반대 방향으로 불법 주차된 차가 나타납니다. 제보자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했고 전복돼서 결국 차를 폐차합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불법 주차한 차량 뒤편 도로 위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굽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쳐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물어줘야 했습니다. 제보자는 언제부터 국도변이 차되고 텐트 치고 고기 굽는 곳이 되었는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언제 어디서든 아무런 곳에다가 고기를 구우셔야 했는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지만 도로 위에서 고기를 굽거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